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영상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 이슈를 본다 그러면 가장 많은 내용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백신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내용으로 백신의 여파 그리고 뉴스 정보 이런 어떤 홍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기다리쌤과 함께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혼동하기 쉽고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으로서 전세계의 백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의 내용은 절대적일 수가 없겠죠.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정보의 데이터가 항상 업데이트 되고 있으면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절대적인 정보가 아닐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 다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백신 종합이라는 내용으로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지난 한 2주 정도 전인가요? 제가 그 백신에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백신의 현재 나와 있는 종류별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제조가 돼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접종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개요를 한번 다뤄드린 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 지금 나와 있는 백신에 대한 여파 그리고 대한 소식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매년을 맞아야지만 되고 3차 접종 우리가 보통 지금 1, 2차 접종만 하게 돼 있고 모더나도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3차 접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맞아야지만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1차, 2차를 맞았지만 부스타샷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스타샷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 부스타샷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화이자의 CEO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화이자 회사의 최고 경영자 엘버트 블라는 2차 접종 후에 1년 이내에 제3차 접종을 해야지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매회 1년에 한 번씩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1년 후에 맞은 다음에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접종을 해야 하며 현재 세 번째 접종 효과에 대한 결과를 연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무도 현재 2차 접종 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부정일지, 긍정일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더 필요할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회사 쪽에서는 그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전 인류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자 연구를 3차 접종에 관한 것까지 하고 있다는 발표 내용이죠.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3차 접종까지 하고 매년 맞아야지만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가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모든 제약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꼭 움켜쥐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비밀, 그리고 연구 자료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제일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전열에서는 만약에 지속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변종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러스가 변화가 계속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스트롱하고 또 생각해도 못했던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로 백신 주사를 또 맞아야 하거나 기존 접종자의 면역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 접종을 뜻하는 부스터샷, 이제 이 내용이 부스터샷이라고 합니다. 이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그리고 과학자들 학계에서의 견해라고 합니다. 현재 각각 백신 회사들 중에서 파이자가 제일 먼저 그러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파이자의 백신은 2차 접종 후에 예방 효과가 6개월까지는 최대 91%까지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위에는 얼마만큼의 퍼센트가 떨어질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 중이라고 하고요. 모든 백신이 항체가 생긴 뒤에 수 시간이 지날수록 항체에 대한 바이러스 예방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현재의 제일 앞서가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는 어쨌든 파이자에서의 내용으로서 CEO가 발표한 내용이 현재 어제 날짜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백신 백신 이렇게 백신을 강조하고 또 나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 긴급 승임이 된 백신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이 백신이 오히려 더 나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다면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으면 얼마 정도의 예방 효과가 될까라는 주제 내용을 한번 또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 어제 나온 뉴스의 소식인데요. 백신을 접종한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비율은 10만 명당 8명이라는 내용이 CDC에 의해서 집계됐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10만 명당 8명이 감염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보고가 된 상황으로서의 숫자이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보고가 되지 않고 나온 숫자가 잠재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을 수 있으리라고 가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감염이 된 사람은 40%가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딴지를 걸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잠시 참고를 말씀드리면 40%가 60세 이상이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지금 공급이 굉장히 힘들고 있고 백신을 맞는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누가 맞고 있나요? 고위험군, 환자,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현재 젊은이들과 10대는 거의 맞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따라서 현재 어쨌든 이러한 데이터가 나온 상황에서는 40%가 60세 이상이라고 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CDC 발표에 의하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100%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후에 감염은 대부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되는 것을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신을 맞았는데 왜 감염이 되느냐 이 부분을 또 연구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백신 접종 후 감염이 된 사람들을 또 조사를 해봤는데 다소 미흡하고 경미한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서 봤을 때 백신을 계속해서 접종 권고하고 있다는 게 CDC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백신의 종류별을 제가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빠진 백신들이 여러 개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러시아 쪽에서의 백신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백신 현재 출시가 돼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그에 관련돼서 러시아 백신에 대한 부분의 이슈, 논의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러시아 백신도 혈소판 감소 부작용이 나왔다라는 뉴스입니다. 코로나 백신 중에서 아스트라지니카 백신과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이 혈전증 부작용으로 안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죠. 현재 관심이 커진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에서도 유사한 부작용이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러시아 백신은 왜 부작용이 보고가 됐느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러시아에서 만들어서 백신이 지금 보급되어 있는 스푸트니크V 백신은 아스트라지니카 백신과 존슨앤존슨의 백신과 같은 전달체 벡터 방식의 백신이라서 유사 부작용이 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15일 러시아 온라인 뉴스 통신인 뉴스로는 아르헨티나 보건부가 지난 2일에 내놓은 백신 안전성 관련 보고서에서 스푸트니크V 접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건의 혈소판 감소증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결과는 스푸트니크V의 150만 회 접종에 대한 부작용을 분석해서 나온 결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벡터 방식의 세 가지 백신에서랑은 달리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을 둘러싼 스파이크 단백질 정보를 가진 유전자를 mRNA 형태로 몸속에 집어넣고 면역력을 갖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아스트라지니카, 존슨,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 같은 형태의 백신이라고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 혈소판, 혈전 관계에 대한 부작용, 사실 전문가들이나 CDC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혈소판의 생성이 백신을 맞은 다음에 나타난 퍼센트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의 그 혈소판에 대한 문제, 혈전에 대한 문제가 훨씬 수십 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백신을 맞는 게 낫다라고 CDC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유럽에서, 어제 영상에서 제가 뉴욕히다리쌤의 글로벌 핫 이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지니카나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내년도, 내년도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긴급 승인이 돼서 지금 백신들이 모두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과 재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유럽 쪽에서는 아스트라지니카와 존슨앤존슨의 백신에 대해서 재승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서는 이 검증이라든지 이런 아스트라지니카의 존슨앤존슨의 백신의 문제점을 먼저 거론하기보다는 문제는 여론과 인식의 문제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에 대한 부분의 기사를 읽고 그에 대한 회의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백신에 대한 유통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게 문제일 것이다 라는 게 주된 이유라고들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에 반해서 결국에서는 그런 반대 상황 때문에 모더나와 화이자의 죽 그에 대한 입소문 그리고 그에 대한 평판이 상당히 반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모더나와 화이자는 백신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계약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갑 입장, 모든 나라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갑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후반부에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오랜 동안 약을 잘 만든다라고 하는 독일 그리고 스위스 그 외에 일본 그리고 한국 이런 나라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약을 말한다 그러면 옛날부터 독일에서 만드는 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도 백신이 있습니다. 현재 그에 대한 소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독일에서는 큐어백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방식은 모더나와 화이자와 같은 방식으로서 급부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5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큐어백 백신이 혈전 논란을 피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과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 그러니까 mRNA 방식임에도 다른 경쟁 백신들보다 임상 시험 완료 등 개발이 6개월 가량 지연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부작용 논란으로 빠르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어떤 외부적인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현실은 미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큐어백 주식이 이번 주에만 22% 가량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큐어백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마찬가지로 2회 접종을 해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저원 냉동 보관을 해야 하는 이들 백신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과는 다르게 영하 60도 영상 5도에서 보관이 가능해서 유통상 2점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냉장시설에서 최고 3개월간 효능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큐어백은 수주 안에 임상 최종 임상 결과를 공개하고 이르면 빠르면 이달 중에 늦어도 2분기 안의 중에는 유럽연합 EU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큐어백은 이후에 올해에 백신 3억 회분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10억 회분으로 생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유럽에 공급하는 게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 EU 국가와는 4억 5천만 회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관심이 있으셨던 다른 나라는 백신을 또 안 만들고 있느냐 그에 대한 부분 중에서 최근에 그리고 근간에 나올 수 있는 게 독일의 큐어백 백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면 정보를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꼭 비교를 해서 안 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휴대폰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브랜드 신체품이 나왔을 때 너도 나도 밤샘 작업을 하면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상품을 판매하는 스토어에 가서 상품을 사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했고 최근에는 온라인의 형상으로 인해서 온라인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봅니다. 아우르브스탁에 대해서 재고가 떨어질까봐 조바심을 가지고 부리나케 서두르는 그러한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현재 백신, 이 백신에 대해서 화이자와 모더나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그 백신에 대해서 여유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긴장감이 없음에 불구하고 전 세계의 나라들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가장 먼저 일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게 각국의 정상들, 대표, 대통령과 의회의 총리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더나와 화이자의 회사에서 일반적인 장관들 정도는 상대를 안 하겠다라는 루머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총리는 현재 미국에 방문 중에 직접적으로 전화통화를 해서 제약사로부터 물품 공급에 대한, 백신 공급에 대한 약속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0.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뉴질랜드로서 1.47%로 꼴찌에서 두 번째가 되고요. 한국은 2.51%로 순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있어야지만 일본에서 사용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화이자 백신만 접종하고 있지만 공급이 전혀 수월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으로 화이자 백신 1억 4,40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사에는 백신 물량 공급을 확정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한다고만 명시를 해서 불안전 계약사를 썼다라는 내용으로 일본 내의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이에 고노 담당상이 내가 직접 화이자와 얘기하겠다고 나섰지만 화이자 측은 총리가 교섭에 나오라며 배짱을 부렸다는 뒤의 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장관은 상대 안 한다라는 화이자의 백신에 스가 총리가 직접 나서는 준비를 하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3차 부스터샷까지 접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1차 접종도 채 3%가 되지 않아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그나마 이번 4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항공업계의 종사들, 돌보미 종사자분들이 맞게 되는데 불안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백신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너무 길어졌을 땐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도 다시 맞아야 하는 사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한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맞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백신의 2차 접종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들이 있어지지 않으면 처음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똑같이 다시 제 처음부터 맞는 백신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으로 1차 회의 접종은 137만 9,653명이 맞췄다고 합니다. 2차 접종까지는 6만 570명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월 26일 국내의 항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반간의 성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인구는 5,200만 명을 기준으로 2.6%만이 1차 접종을 한 셈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분위기 속에서 다음 달에 자 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건데요. 다음 달 말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백악관에 오게 됩니다. 이 백악관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이슈가 있죠. 국가 안보의 이슈, 경제의 이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와서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상황이고 중요한 때라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이슈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우리도 모두 한국인, 코리아나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르면 미국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여유롭게 가지고 있고 다 백신을 맞은 다음에 남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측이 되는 가운데 현재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예약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럼 난 존슨앤존슨 백신이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데 백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 예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또 찾거나 내가 그 접종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번만 받기 위해서 일부러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예약을 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 예약을 변경할 필요가 따로 없이 다른 백신으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존슨앤존슨으로 예약을 하신 분들은 혼란이 없기를 당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나 덴마크, 크로아티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현재 존슨앤존슨의 백신 접종을 중단하거나 거의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 개발 생산된 백신에 대해서 중요한 또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허권을 좀 풀어달라라는 전세계 정상이나 고위 사람들이 호소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특허권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풀어서 기술 제휴를 해서 전세계적으로 이 백신에 대해서 만들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돼서 전세계가 항체 형성이 돼야지만 이 모든 백신의 사태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태가 빨리 잠재워질 수 있겠 아니냐.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나아지면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요청을 하고 있다는 소위입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이나 또 제약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긍정으로 보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생각이 일륜적으로 아니면 모덕적으로 법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극히 대립된 결과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현재 각국에 특히 빈국 가난한 나라에서는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풀어서 여러 나라에서 제약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서 만들 수 있게 주문자 생산 방식 형식으로라도 만들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되면 백신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권리를 다시 한번 찾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의 정보는 또 내일이면 바뀔 수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써 정보를 들어보시는 내용이 어제 이슈와 뉴스까지 나온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좀 보도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백신 접종의 향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접종에 관계없이 백신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뉴욕히다리쌤을 항상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뉴욕히다리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5월 6일에 또 뵙겠습니다. 5월 9일에 또 뵙겠습니다.